음악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기술 R&D 전산접수 매뉴얼의 시스템 접속방법, 회원가입 요령, 그리고 전산접수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링크를 입력하고 접속하면 되며 이때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로그인을 하여 과제 접수를 진행하면 되고 회원가입이 안된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사업관리 시스템에는 3가지 종류의 회원이 존재하며 과제 접수를 위해 필요한 회원은 일반 사용자이므로 일반 사용자를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접수 요령은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유형에 따라서 개념계획서 접수와 사업계획서 접수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의 접수방법을 확인한 뒤 진행하셔야 하며 접수방법은 뒤에서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시스템 접속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관리 시스템인 지니의 전산접수 매뉴얼에 대해 시스템 접속방법, 회원가입 요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수요령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접속방법입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링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속한 홈페이지에서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분은 로그인을 하여 과제 접수를 진행하면 되고 회원가입이 안 된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화면 왼쪽 하단을 보면 사업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관리 시스템은 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데요.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업공고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공고 리스트가 보이고 그 옆에 바로가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회원가입 요령 다음은 회원가입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가입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관리 시스템에는 3가지 종류의 회원이 존재합니다. 이 중 과제 접수를 위해 필요한 회원은 일반 사용자이므로 일반 사용자를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하자면 기관 담당자는 과제 협약 단계에서 필요하고 전문가는 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각종 평가, 과제 기획 등 전문가로 활동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회원입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로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기를 클릭하면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해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 본인인증 방법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 인증을 클릭하면 통신사 선택, 휴대폰 정보 입력, 인증 번호 입력 순으로 진행하여 인증할 수 있으며 아이핀 인증을 클릭하면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자 입력 후 확인하는 순으로 인증이 차리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핀이 없다면 신규 발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인인증 절차가 끝났으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등의 필수 정보 입력이 필요한데요. 소속 기관을 입력할 때 사업자 번호가 없는 기관이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팝업 화면 하단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등록 버튼 클릭 시 제시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는데 중복인 경우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기관 실명 인증을 하면 되는데 기관 등록 시 법인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근무 시간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송부하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를 기재한 후 다음 단계로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하면 됩니다. 전산 접수 요령 이번에는 과제 접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과제 접수는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 유형에 따라서 개념 계획서 접수와 사업 계획서 접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념 계획서 접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관리 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하여 초기 화면 상단에 과제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해당 사업 공고에서 지원 분야를 클릭합니다. 이후 과제 목록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 목록 리스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가 사업 계획서 접수인지 개념 계획서 접수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계획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개념 계획서 입력은 사업 관리 시스템 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로 기본 정보, 책임자 정보, 목표 및 내용, 신청 자격 적정성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선 기본 정보 입력 화면에서 빨간색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가중치를 입력한 다음 임시 저장 혹은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책임자 정보에는 기본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표시되지만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민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집하고 이에 따른 용도는 제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다음으로 목표 및 내용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목표 및 내용, 기대효과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되며 신청 자격 적정성에서는 해당 내용을 읽고 해당 유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하였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현재 입력 완료 현황과 미입력 현황이 조회되며 화면 상단의 개념계획서 작성 현황에 보면 미입력된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입력 완료는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아울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개념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개념계획서를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 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지 다운로드하여 확인한 다음 파일 유효성 확인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항목 및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없다면 개념계획서 접수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개념계획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전산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완료 버튼을 클릭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과제신청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성 중인 개념계획서가 있으면 첨부서류 버튼이 활성화되고 클릭하면 첨부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은 화면에 표기되며 해당 파일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업로드 후에는 반드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파일 유효성 확인에 반드시 체크하고 첨부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계획서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 완료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접수증은 과제신청 탭에서 전산접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제시되는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념계획서 접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방법은 개념계획서 접수 방법과 절차는 동일합니다만 차이점은 과제정보의 입력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입력은 먼저 로그인한 다음 과제신청 탭을 클릭하고 해당 사업공고에서 지원 분야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과제 목록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과제 목록 리스트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가 사업계획서 접수인지 개념계획서 접수인지를 확인한 뒤 사업계획서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규 사업계획서 접수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빨간색 별표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및 가점사유를 입력한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후 목표 및 내용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기관을 입력하는데 주간기관은 로그인한 사용자의 소속기관이 기본으로 설정됩니다. 아울러 오른쪽 하단의 참여기관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기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 등록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가 책임자로 입력되어 있으며 책임자의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사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인데요. 간단한 본인인증 후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은 NTIS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인원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에는 참여연구원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등록대상 참여연구원의 수가 많을 경우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참여연구원의 정보를 작성하고 엑셀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업로드하면 한 번에 참여연구원이 추가되는 일괄 업로드 기능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채용 예정인력은 엑셀 업로드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비는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을 입력하면 되며 인건비는 공고문 기준, 사업별 최소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장비 항목은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이때 3천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는 의무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점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화면으로 기본정보 탭에서 체크한 항목만 업로드 가능하며 가점사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가점사유서의 근거 자료 파일을 등록합니다. 신청 자격 적정성은 해당 내용을 읽고 해당 유무를 선택한 뒤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계획서 화면에서는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과제의 기술 단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현황에서 미입력된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입력 완료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반드시 입력해야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으로 업로드하고 해당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지 다운로드하여 확인한 다음 파일 유효성 확인에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입력 항목 및 업로드한 파일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완료가 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으로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첨부 서류는 사업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한 다음 과제 신청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작성 중인 개념 계획서가 있으면 첨부 서류 버튼이 활성화되며 클릭하면 첨부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제출이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은 화면에 표기되며 해당 파일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한 업로드 후에 반드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는 파일 유효성 확인을 반드시 체크하고 첨부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서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 완료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접수증은 과제 신청 탭 클릭 전산 접수증 출력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마감일에는 접수가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활한 전산 접수를 위해 사전에 입력 및 제출 완료 부탁드리며 접수증에 문의사항이 있을 시 02-3469-8813-88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